야, 우재야. 네? 나 진짜 이기고 싶어. 미쳐버릴 것 같아. 나 지금 방송 아예 생각 안 하고 싶어. 나 지금 리얼로 찾고 있는 거야, 지금. 알았어. 나도, 야. 형이 밑에 봤어요? 어, 봤지. 야, 근데 진짜 형사님들은 미치겠다. 대충 어디 있는지 아는데 못 찾으면 돌아버리겠다. 저희 애들이 지금 탐문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유재석 형사라고 안 왔죠? 안 왔는데요. 안 왔어요? 네. 오늘 아예 안 온 거죠? 네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네. 뭐, 누구 좀 찾고 있어서요. 혹시 오늘 여기 한강에 그 유재석... 그... 유재석이요? 네. 유재석이 왔어요? 아, 못 보셨어요? 혹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? 진짜 못생긴 사람이랑 형씨 진짜 잘생긴 사람 혹시... 못 보셨어요. 아, 지금 이쪽은 아예 안 온 것 같다. 이쪽은... 다들 못 보셨겠죠? 만약에 봤다면 이미 소문이 났겠죠? 여기 아무도 안 오셨다는... 다 모여봐! 집합! 여기 아니야! 여기 아니래요! 그쪽은 확실히 아니에요, 방향이! 이럴! 젠장! 다 유치했는데! 다 왔는데! 절대 없습니다, 관장님. 확실해? 너 탐우수 어떻게 했어? 못생긴 사람이 온 적이 없대요. 그걸 확실하고. 확실하구나. 됐어 보자! 봐봐요.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게... 걸어가다가 이 사진에 지금... 그렇지. 꽃이 와서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. 근데 그댈 바로 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. 난 저쪽으로서 가야 한다고 생각해. 이쪽 가한 거 아니면 이 형이 말대로 발걸음 방향으로 가보자. 저기서 발걸음 방향으로 가보자. 맞아, 왜냐면 저쪽은 확실히 아무도 안 왔다고 소문도 안 난 거 보면...